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아까 최시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 전남의 1차에서 1.5점 정도 차이로 컷에서 1.5점 정도 높게 붙어가지고 2차에서 좀 역전해가지고 합격하게 된 김지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일단은 앞에 선생님들께서 1차를 너무 자세하게 공부법을 소개해주셔가지고 1차 공부법보다는 어떻게 제가 멘탈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2차에서 어떻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은 제가 멘탈이 너무 약해가지고 한 달에도 몇 번씩 그 뭐지 그 슬럼프가 왔었어요. 그래서 막 10일 동안 엄청 열심히 공부하다가 거의 4일 5일 정도 공부를 놓아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항상 그 제가 매 슬럼프마다 그래도 조금 이겨내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음 그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공부를 놓았지만은 그래도 끝난 건 아니니까 다시 시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공부에 임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가 그 최지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그 모의고사를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듣게 된 케이스인데 그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엄청 소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좀 간절한 마음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항상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2차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2차를 그렇게 막 영어가 육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성격도 아닌데 어떻게 2차에서 좋은 점수를 주셨나 제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저는 우선 가장 진정성이 있는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. 면접이나 아니면 수업 실현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교직관을 평가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교직관은 이 반에 있는 한 학생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게 제가 지금 가진 목표인데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때도 예를 들어서 뒤에 민수가 조용히 하고 참여를 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가 막 가정하고 민수야 너 왜 조용히 있어? 너가 한번 발표해볼래?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를 합격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생님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인가 되게 좀 막 헷갈렸어요. 내가 과연 원하는 게 합격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합격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마인드해 가지고 1차 준비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걷다가 무단횡단 하는 학생들이 보이면 어 내가 이렇게 내가 진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같은 걸 할 때 난 어떻게 지도를 할까? 아니면 뭐 담배 피우고 있는 학생들이 보이면 내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? 이런 식으로 계속 1차 준비할 때도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어떻게 대할지 이런 거를 자꾸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면접이나 이렇게 수업 실험할 때도 아마 그런 제 진정성이 조금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1차 준비할 때 좀 내가 진짜 선생님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갈지 하면 그냥 뭐 리프레쉬도 되고 그리고 또 동기부여도 많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자주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